지금 저희가 엠시퍼 콘서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멤버들을 한 명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포항이고요. 제가 귀신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쁘기 때문에 그냥 찍겠습니다. 지윤이, 소연이, 가윤이, 가윤이, 현아. 기분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추워요. 알았어요. 우하게. 현아는 여기 바로 앞에 강이 있어서 추워요. 바람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뽀미닌은 연약하죠? 아니요. 지윤이가 제일 연약하네요. 역시 뽀미닌 약합니다. 약한 모습 좋아요. 약하지 않아요? 네, 약한 모습. 안 돼요. 보호본능 일으켜주세요. 소연이 애교 한 번 해주세요. 안 돼요. 아, 정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윤이, 저는 걱정이에요. 왜요? 머리가 제 얼굴 가릴까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부터 밝게까지 하기 싫어요.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예쁜 얼굴 가리면 안 되는데. 네. 지윤이, 걱정이 없겠네요? 저요? 네. 그쪽은 태산이죠? 네, 눈 가려가지고 안 그래도 얼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지윤이는 5대5 안 되게 조심하세요. 현나는 뿔 안 날라가게 조심하세요. 아, 찍힐 거예요. 진짜요? 어, 이거는. 이거는. 해니 너무 센스해 멍치는 거 알아?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거요? 정말요? 이렇게 됐는데요? 언니가 지윤 언니 팔 3에 찍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 현옥 언니 안티가. 맞아요, 이런 게임 했어요. 이름, 이름. 김현아. 여기 어디죠? 김현아. 현옥 언니. 나이 23세. 내가 최고 예쁜 스타일리스트 아니에요. 아, 지윤이. 아, 지윤이. 아, 지윤이. 유 맨날. 유발해요, 맨날. 저도 이렇게. 초론들해. 나랑 나랑 닮았대. 그러면서. 렛미스윤. 맨날 유고하냐, 레디? 어, 지금 5만명이 왔대요? 5만명이 왔대요? 와우. 우리 리헌 살 때도 엄청 많이 와서 놀랐어요. 아내. 자, 이게 애교가. 어머, 지윤이 애교가. 어? 민재 씨, 저 애교가. 어디서 암찰이야? 자, 그렇다면. 지윤이 애교. 저요? 저 애교 보여줘요? 폰에서 돌다 가자고. 오빠, 팜. 화내시면서 봤습니다. 이미 끝났다. 두군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강은 익숙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강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강 건너로 보이는 화려한 폭죽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여기 우리 앞에 보이는 넓은 강처럼 모든 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포미닛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무대에 올라간다. 여전부터 다크포데스 꼬리나를 빌 들어갈 수 있길 바라.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